아빠 왜 크리스마스 선물 안 줬어? 누가? 아빠가 산타 할아버지가 나 오레곤 선물해 줬는데 아 진짜? 웬 오레곤? 그거 아빠야 뭐라고?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얘기 안 할 거야? 예주 산타 할아버지한테 받고 싶은 선물 없어? 돈 아니 돈 이런 건 안 주셔 산타 할아버지는 현금은 없어 선물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거지 선물을 팔진 않고 나눠 주거든 산타 할아버지한테 빨리 갖고 싶은 거를 얘기를 해야지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줄게 산타 할아버지한테 받아먹는 것 같아 eth 이제가 갖고 싶은 거 없어? 네 게다가 갖고 싶은 게 없어? 응? 쓰고 싶은 거? 그리고 항상 pagar 있어 뭐 뭔데? 아이폰 아이폰? 그 두 번째 선물은? 두 번째 선물? 아이폰이 없으면 그 다음 선물을 준비해 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그 다음 선물? 아이패드 아이패드 다음은? 아이패드가 없으면 또 다음 선물을 갖고 와야 되니까 고양이 고양이? 응 생물은 산타 할아버지가 줄 수가 없어요 장난감나 다른 건 없나요? 옷이나 장난감 이런 건 없나요? 없어 진짜 없어? 얘 좀 산타 할아버지한테 갖고 싶은 게 없대 아니 아이패드 아이패드 아이폰은 있어 산타 할아버지가 아이폰이랑 아이패드는 없을 것 같은데 아빠 거 그럼 나 줘 아니 아빠 거는 안 되죠 아빠 거 나 주고 아빠는 70% 상탈 할아버지 아빠는 착한 일 한 줄 알았잖아 상탈 할아버지 선물 안 주고 하는 거 아니야? 하고 이러는데 예설이만 선물 있으면 어떡해? 예설이? 예설이도 착한 일 안 했는데? 예설이는 아직 애기여서 산타 할아버지 아 뭐 애기라고 그렇게 줘 너는 딩초잖아 딩초부터는 어? 초딩부터는 착한 일 해야 돼 그 초딩 전에는 착한 일 안 해도 돼 아니야 아니야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유노를 아직도 알아? 그럼 아빠도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 왔다 갔는데 예설이 뭐 갖고 싶은지 얘기해 봐야겠다 예설이 일로 와봐 예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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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뭐 사줄게 아빠가 뭐 사주는 게 아니지 예설이 응 예설 예설 응? 산타 할아버지 선물 뭐 갖고 싶어? 응 산타 예설 예설아 예설아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 줄 거야 뭐 갖고 싶어? 응 빙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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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핑크퐁 갖고 싶은데? 응 어떤 핑크퐁 응 아기 상원 말 해 응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가 오빠가 산타 할아버지가 아빠 진짜 산타 할아버지 진짜? 응 아 가짜잖아 허허 봄나 아빠 산타 할아버지한테 일하러 간다고 하니까 너 막 울고 그랬잖아 가지 말라고 아니 그러면은 아빠가 여기 편집에다가 옛날 그 산타로지 영상 넣어둘 테니까 업로드하면은 그때 봐 끊지말고 선물 나눠주고 빨리 올게 알겠지? 끊지말고 이리와 골고루 이거 뭐야? 응?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야? 대박인데? 뭐야? 산타 할아버지 해준 거 아니야? 산타 할아버지 뭐야? 뭐라고 써있어? 이거 얘기해 봤어 안녕 산타 할아버지야 예콘은 끌 수가 있어 선물로 아이패드 고양이를 갖고 싶다 그러구나 그런데 말이야 고양이는 살아있는 형태라 선물을 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아이패드는 품절이구나 미안하지만 2년 뒤에는 다시 들어온단다 그래서 예콘이가 좋아할 만한 엄마 나는 형이 적고 가나 아빠 핸드폰 이용권 너 너 쓰니 장군 장군간 이걸로 만들까 여기있다 어? 1시간 이용권 1시간 이용권 1시간 이용권 1시간 이용권 하루에 한 번씩 사용하는 아빠 핸드폰 쓸 수 있는 거야? 1시간 동안 응 대박 와 산타 할아버지가 완전 센스 있는데? 근데 이 선물은 뭐지? 그러게? 편지가 여기 이렇게 붙어있는 거 보니까 이게 얘 줄 거네 그래 이거는 예설일 거 같은데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뭐야 이거? 뒤집어 보자 뒤집어 보자 뒤집어 보자 열어봐 열어볼게 응 아빠 도와줄게 나 오늘 이거 한 개 쓸 거야 이따라 우와 쓸 수 있다 아래 이거 하루에 움직이는 손이야 아 진짜? 응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이 마음에 드나요? 응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이 마음에 드나요? 뭐야? 응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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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응 응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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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도 이거 좋아하는데? 응? 애설이 좋겠다 아빠 왜 크리스마스 선물 안 줬어? 누가? 아빠가 아빠 안 줬네 아빠 안 줬네 응 응 산타 할아버지가 나 오레골 선물해 줬는데 아 진짜? 그 가봐 웬 오레골? 그 가봐 그 가봐 그 가봐 뭐라고? 그 가봐 어떡해 아빠라고 할 수 있어? 왜냐하면 산타 할아버지는 글씨 엄청 낼 수 있는데 아빠는 모르게 이렇게 치를 치를 이렇게 어 이렇게 써 아 대박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빠 저거 아빠가 선물 준거다 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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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